눈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고마즈! 오늘은 눈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눈길에서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아름답게 변한 하얀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춥지만 아름다운 겨울의 풍경을 즐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동차로 눈길을 운전할 일이 생깁니다 겨울철에 자동차 사고 발생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눈 때문일 수도 있고 나쁜 도로 사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확인해왔던 브레이크 확인, 배기 시스템 확인, 와이퍼 확인, 연료 충만 같은 얘기가 아니라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날씨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굳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날씨를 확인합니다 눈이 쌓인 도로를 나가기 전에 도로 한복판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를 확인하면서 가야 할 경로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조등을 켭니다 전조등을 켜는 것은 시야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당장 그 순간에 눈이나 짓눈깨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조등을 켬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차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입니다 차 타기 전에 눈을 치우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눈이나 얼음을 치우고 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고 주행한다면 주행할 때 떨어지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에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거리를 늘립니다 평소에는 2초 룰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면 앞차량과 내 차량 간의 사이에 2초간의 반응 시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과 같이 상황이 특별할 때는 2초가 아닌 8초까지 안전거리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반응을 재빠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은 차량의 접지를 잃고 미끄러져서 결국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도를 낮춥니다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운행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운전자가 반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예를 들어 얼음조각 위를 지난다든가 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낮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모두 천천히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일시 출발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 스노우타이어를 착용합니다 적절한 스노우타이어나 스노우체인은 차량에 마찰을 줌으로써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전할 때 차량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윈터타이어는 뾰족뾰족한 트레드가 있는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제동이 잘 되는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들은 특히 사륜구동이나 전륜구동에 잘 맞습니다 윈터타이어를 살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스노우체인을 구매하면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절하게 항상 유지하고 스노우체인을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외부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질 때 PSI, 타이어의 공기압이 1이나 2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행 전에 반드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서 타이어가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눈길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는 눈이 오지 않더라도 항상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속 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반응 속도를 낮춰서 사고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아홉 번째, 미끄러질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눈길이나 빗길에서 차가 돌아가는 경험을 해본 운전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가 돌기 시작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일단 엑셀에서 발을 떼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핸들을 돌려줍니다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면 타이어는 자연스럽게 접지를 회복합니다 차가 미끄러지는 거 멈추고 속도가 줄어들면 ABS가 걸릴 때까지 부드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줍니다 ABS가 개입하면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속도를 천천히 하고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했다면 이렇게 차가 미끄러질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열 번째, 오르막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르막은 겨울철에 수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을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차량의 타이어는 접지를 잃고 돌게 됩니다 또 언덕에서 멈추면 뒤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면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언덕 중간 어떤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겨울철에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10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많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운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겨울철 운전에 대해서 사전에 조심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